네 퍼스트 마켓 코코스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슬라이스 마스크 시트, 지금 선보이고 계시잖아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코스타 슬라이스 마스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일과 야채 모양의 슬라이스 팩을 그대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스티커처럼 한 장씩 떼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시트입니다. 저도 집에 가서 자주 오이백하고 하는데 솔직히 딱 오이 씻고 짜루가기에 조금 번거로운 감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좀 피부도 좋아질 것 같고 되게 간편할 것 같아요. 이 마스크 시트가 가지고 있는 효능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네, 각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이 같은 경우에는 진정 효과. 네, 그렇죠. 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백 효과가 있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마스크팩 혹시 해외에도 진출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11개구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급 백화점이라든가 최고급 뷰티 스토어, 남의 의류 편집샵에 지금 입점되어 있는 유일한 브랜드가 저희 코코스타 브랜드입니다. 오, 네. 지금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라인업이 약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라인업을 50종에서 한 100종까지 늘려가지고 수출 국가도 지금 현재 11개국에서 약 30여 개국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피부를 가꾸어주는 코코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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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powerazione instrumental 감사합니다.